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11월 3일 대선이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7% 앞서고 있지만 경합주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1월 3일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뉴욕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단체들이 투표 참여를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총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지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6만 42명 늘어난 902만 2,825명, 자망자는 867명이 늘어 23만 1,91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768명이 늘어 53만 4,832명, 자망자는 14명이 늘어 3만 3,594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213명이 늘어나 23만 5,475명, 자망자는 11명이 늘어 1만 6,433명입니다. 한편 커네디컷의 확진자는 538명이 늘어 6만 8,637명, 자망자는 6명이 늘어 4,5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비용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로 충당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수혜자 약 1억 2천만 명이 추가 비용 없이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건당국 산하기구인 건강보험서비스센터가 수주간 규정을 개정하고 코로나19 백신 비용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로 충당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건강보험서비스센터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국의 긴급 승인 결정이 나오면 조만간 이런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수혜자 약 1억 2천만 명이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폴리티코는 건강보험센터가 무료 백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의회는 코로나19 백신 비용을 공공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규정상 메디케어는 긴급 승인된 약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고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건부 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을 넘기면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시와 뉴저지주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에서는 9일 연속으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주 전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뉴저지주에서는 어제 1,2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9일 연속 신규 확진자 1,000명을 넘겼습니다. 이날까지 7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1,254명, 전파의율은 1.23을 기록했습니다. 필머핏 뉴저지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힘을 모아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사에 따르면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감염률은 지난 22일로 4.48%였습니다. 머핏 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승인 6개월 안에 성인 주민 70%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의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은 이날까지 3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이 무려 11.2%에 달하면서 라스바라카 시작이 직접 나서서 오늘부터는 비필수업소와 식당들의 영업을 오후 8시 이후 금지하는 강경 대행을 내놨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뉴욕시의 7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빌드블라지오 시장은 다행히도 7일 평균 감염률과 입원 환자 수 등 해당 수치를 제외한 주요 수치들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추가 제재는 가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도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단일 클론 항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치료제로 사용했던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가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BBC 방송은 영국 카디프에 거주하는 멜라니 제임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산소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최근 병원에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주사를 맞은 후 빠르게 호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는 단일 클론 항체 주사를 맞은 날 바로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밤에는 산소호흡기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는 아직 정식 치료제로 허가를 얻지 못했지만 영국에서는 최근 임상시험에 착수하는 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위 제네론 제약이 개발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를 투여한 후 상태가 호전됐다며 이 치료제를 공개적으로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환자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약회사 일라이릴리는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이 고 루즈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의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베럿 대법관은 뼛속 깊은 보수 성향으로 잘 알려져 왔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의 보수 성향 5명 대 진보 성향 4명으로 간신히 균형을 유지해온 연방 대법원이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상원은 어제 오후 7시 30분부터 언론과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 전체 인준 투표에서 찬성 쉬운 투표 대 반대 48표로 베럿 후보의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선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민주당 편에 서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대선 전 지명 강행에 반대해 온 일물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의석 사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이 인준안을 가결한 지 1시간여 만에 신임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의 인준 축하 행사를 백악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축사에서 베럿 가족의 모습이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베럿 대법관은 여성의 진정한 선고자였던 루즈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 자리를 계승할 최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럿 대법관은 앞으로 두려움이나 특정 편을 드는 일 없이 대법관직을 수행한 했다며 정치 세력이나 나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럿 대법관은 행사를 마친 후 백악관 발코니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담래했습니다. 11월 대선이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모두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층 결집 탓인지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7% 앞서고 있지만 경합주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판세 반전을 위한 막판 전력 투구에 나섰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차단하며 우위를 지키려는 총력 방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생긴 탓인지 두 후보의 격차는 이달 초보다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는 바이든 후보가 상당한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가 여전한 상태입니다. 선거 분석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지난 12일에서 25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취합 결과 전국 단위에서 50.8%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7.9%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CNN 방송은 현재 추세라면 바이든 후보가 290명의 선거인단을 이미 확보해 경합주 선거인단 85명을 제외하더라도 대선 승리가 가능한 선거인단 과반인 매직 넘버 270명을 넘었다고 예측했습니다. 선거 전문 매체 538도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87%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의 경우 오차범위 싸움을 벌이는 곳이 많아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 격전지인 펜실베니아를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러스트벨트 노동자를 겨냥해서 바이든 후보 때문에 제조업 일자리 50%가 사라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코로나 타령만 한다면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악관 풀 기자단 트위터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펜실베니아로 출발해 앨런타운과 리티스, 존스타운, 마틴스버그 등을 돌며 연이어 유세를 펼쳤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대선 선거인단 20명을 보유한 주로 주요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조 바이든 후보 지원 유세에 등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첫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이 지역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을 겨냥해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며 강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틴스버그 유세에서 펜실베니아 청중들을 향해 바이든의 북미 자유무역 협정과 중국 재앙 이후 당신들의 제조업 일자리 50%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비드가 그들이 말하는 전부라면서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의 행정부 상대 코로나19 대응 미비 비판은 정치적 공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같은 날 앨런타운 유세에서는 바이든과 카몰라 헬리스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하기로 약속했다며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언제나 엄청난 재앙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시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또 40명은 더 말할 수 있다며 그들은 압정처럼 날카롭고 슬리피주와 거래하길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표 참여를 통한 한인 정치력 신장은 해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구호입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는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한인들의 보링 파워를 높이는 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뉴욕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단체들이 투표 참여를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미주지역 한인단체들은 공동으로 KA보트를 결성하고 거리 캠페인, 온라인 콘서트 등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수윤 회장은 투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라며 투표 참여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심장에 함께하길 당부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투표를 했는지, 누구를 찍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투표를 했나 안 했나는 금방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찍으시든지 간에 꼭 투표에 참여를 하셔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투표율을 높여서 우리가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발전하는 데 더욱더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우편투표와 부재자 투표, 조기 투표, 그리고 투표일 당일 현장 투표 등 다양한 방법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주마다 차이가 있어 어떤 방법으로 투표할지 사전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늦어지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또는 투표함에 각 지정된 장소에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고요. 뉴욕은 사전에 부재자로 등록한 유권자만 우편 투표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거일에 앞서 투표할 수 있는 조기 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기 투표는 24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서가 다 각 유권자들에게 가요. 그래서 그 안내서를 보고 조기 투표소에 가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기 투표도 안 하신 분들은 11월 3일 본선거 투표 안내가 또 발송이 됩니다. 그걸 보시고 투표소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단체들은 투표 참여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대선을 앞두고 미 전역에서는 총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생핀품,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지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선 이후 사상 최악의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나오면서 어제 USA Today는 많은 사람들이 총기는 물론 화장지와 생수, 통조림 등 생필품, 사재기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소유 사태를 피해 멀리 안전한 곳을 찾거나 벙커를 만드는 주민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선거 이후 폭력 사태 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 시 선거 불복 가능성을 지속해서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대선 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USA Today는 연방 수사국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진행된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가 390만 건에 달해 한 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총기 판매를 위한 신원 조회 건수는 모두 2,882만 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진행된 신원 조회 2,830만 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켈롤린 갤러허 아메리카대 교수는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그에게 반대한 사람들이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보수 세력이 각각 일어날 것이라며 폭력은 어느 쪽이든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투자은행 JP모건은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깔끔한 승리가 증시에는 가장 후호적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의 완승은 증시에는 대체로 중립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6일 투자은행 JP모건에서는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깔끔하게 승리하는 것이 증시에는 가장 우호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면 스탠더드 앤 포어스 500 지수가 3,900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스탠더드 앤 포어스 500 지수가 3,900선으로 오르면 지난 23일 종가 대비로 약 13% 상승하는 셈입니다. JP모건은 이번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온 민주당의 완승은 증시의 대체로 중립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JP모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때는 에너지와 금융 등 가치주가 수혜를 보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증세 가능성이 성장주에서 비성장주로 증시 흐름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JP모건은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앞서있지만 격전지의 경쟁은 훨씬 더 아슬아슬하다며 경선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티아고 캐니언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7,200에이커가 넘게 불에 타면서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 지역의 주민 9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화염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일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정도로 검은 연기와 재가 흩날립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실버라도 산불은 오늘 오전 6시 45분쯤 산티아고 캐니언과 실버라도 캐니언 로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초 10에이커를 태운 산불은 시속 70마일의 강풍을 타고 6시간 만에 4,000에이커로 늘어났고 현재 7,200에이커가 전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섭게 번지는 산불에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 지역 주민 9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불길이 도로까지 덮치면서 241번과 133번 프리웨이 일대의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얼바인과 터스틴 통합교육구 등 수십여 곳의 학교 캠퍼스에도 대피령이 내려졌고 UC얼바인 역시 화재로 인한 연기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소방인력 500여 명이 진화작업에 투입됐지만 산타예나 강풍과 고온건조한 기후로 인한 레드 플래그 경보가 내일 밤까지 내려져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기 사십니다. 국립기상국은 기상변수를 고려하면 지난해 10월 LA북부지역에서 9천에이커를 태운 세델리지, 틱, 게티 산불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방국은 강풍으로 인해 모든 공중지원이 중단된 만큼 피난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즉시 대피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12시 55분쯤 신호일스 스테이트파크에서 발생한 산불이 1,100에이커를 태우면서 요바린다 지역에도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11월 대선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민 발의안도 투표에 붙여집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찬반 논란도 거셉니다. 총 12개 발의안 가운데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발의안들을 여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의 존폐 위기까지 언급되며 논란을 낳고 있는 주민발의안 22. 운전자들을 정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인정하자는 이 법안은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립니다. 발의안이 부결돼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할 경우 해당 사업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0만여 명의 운전자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운전자들은 지금처럼 우버나 리프트의 독립계약자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처럼 각종 보험 등의 복리사안들을 운전자들이 직접 부담하게 돼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현 시세에 맞게 조정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시보 역시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300만 달러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 대상인데 이를 통해 세수를 걷어 주민복지에 사용하자는 의견과 이미 높은 세금을 버티고 있는 건물주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란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신규 세수의 60%는 학교와 커뮤니티 대학에 쓰게 쓰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도 89%는 공립학교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11%는 커뮤니티 칼리지로 투자된다는 게 이 세 법안의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정부 계약이나 대학 입학 등에서 소수계에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16도 관심사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발의안에 대한 힘이 실리고 있지만 실력과는 별개로 이른바 인종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논란과 이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 의견도 상당합니다. 15년 이상 된 주거형 건물에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자는 발의안 20일도 건물주와 세입자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건물주는 3년 동안 15% 이상 렌트비를 올릴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으로 오는 11월 30일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그렇다며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기존 PC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영사민원24 제외공관 방문 예약 서비스를 지난 23일부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코로나19 사태로 민원 업무를 예약제로 전면 전환하고 지난달 8일부터 전화 예약 이외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방문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영사민원24를 통해 방문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나의 민원, 제외공관 방문 예약을 선택해 제외공관 방문 일시와 민원 업무 종류를 입력하면 됩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뉴저지 포트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트리 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10시 30분께 포트리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인근 파커 에비뉴의 센츄리 타워 아파트 빌딩 마당에서 추락한 67세의 남성을 아파트 직원이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뚜렷한 타살 흔적이 없다는 점을 미루어 일단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족사나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 중에는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하루 종일 때때로 비가 오겠고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도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도 때때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